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다라고 기억에 남는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특별히 행복했었던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몇 개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옆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받았던 그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인가 생각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좋은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학생들 한 2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20명 되는 청소년들 모여서 함께 예배했었던 그 공동체가 너무나 뜨겁고 좋았던 공동체였었고요 또 대학교 가서도 대학 선교단체 활동들을 하면서 함께 또 제자 훈련을 했었던 그 공동체도 참 좋았었고요 아니면 또 유학 시절에 만났었던 한인 공동체도 참 좋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좋은 공동체들이 어떤 공동체들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가지 특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은 제가 그 공동체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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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공동체도 나를 정말 마음담아 해서 사랑해준다라는 것들을 느꼈던 공동체가 제가 행복을 느꼈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참 행복했고 그 안에서 제가 건강해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주1학교에서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 소년부도 좀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년부에서 7년째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공동체가 너무 행복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직 사춘기 오기 전에 그 막바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 좋아 죽겠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토요일날 아이들이 교회 드림센터에 와서 차량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 저는 가지 않고 있다가 애들이 이 시간이 올 때쯤 됐는데 막 마음이 설레요 그러다가 티 안 내게 왜냐하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뒤에 슥 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서 애들이 연습하다가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목사님 하고 저에게 네다섯 명이 우르르 뛰어와요 그때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아 애들이 나를 사랑해 주네 사랑받는 느낌을 저도 그 안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역들을 오랫동안 힘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흰다에서 아이를 섬기시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또 좋은 거는 저만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제가 그 안에서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잘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연약한 점들도 많은데 그냥 그래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니까 마냥 사랑해 주시고 마냥 용납해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소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첫 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지만 아담만 봤을 때는 그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한 사람으로만 지으셨을 때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었어요 언제 이 창조가 완성이 되나요?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야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되고 나서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혼자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보시기에 심이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공동체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하고 자기 죄를 신인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혼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 이미지가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특히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전체 다가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얻는 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자가 이제 막 복음 믿고 새 생명 얻은 자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 번 들으신 비유일 거예요 우리를 뭐로 비유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팔, 다리, 눈, 코, 입과 같은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이렇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각자 기능이 다르구나 각자 역할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다름을 받아들이라 서로가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수준에서 멈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한 몸 된 공동체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방금 읽었었던 로마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의 기능이 다른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멈추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냐면요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지체들의 기능만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다르냐면 어떤 지체는 강한 지체고 어떤 지체는 약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모든 공동체가 똑같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체는 연약해서 보호가 필요한데 그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23절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진짜 아름다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할 때 특별히 이게 몸에서 부각되지 않은 연약한 지체들의 옷을 입혀주고 장식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손톱은 다른 기관들만큼 많이 중요한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없으면 힘들긴 하지만 이 연약한 지체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큐빅을 바르고 반짝이를 붙여서 가장 빛나는 것들을 입혀주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서로 달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쓰는 것이 공동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도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초등부 예배에 아이를 좀 보내고 싶대요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고민이 하나 있으신 거예요 가정이 다 안 믿으시는 가정이고 이 아이가 틱이 있는 거예요 틱이 뭔지 알죠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런데 이 친구는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헉 헉 하는 소리를 큰 소리로 아무 때나 본인이 원치 않은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는 거죠 4학년짜리 여자인데 민감한 시기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스스로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를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헉 하고 소리를 내면 다 쳐다보고 학교에서도 소리를 내면 다 쳐다보고 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부부님이 신앙이 없으시니까 엄마는 얘가 뭐가 쉬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 어린애 데리고 어디 산에 가서 구타시고 귀신 쫓는다 그러시고 애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위축되고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이였었죠 보다 못해서 이모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를 좀 데리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저희가 잘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돼요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얘가 다음 주 예배 오면 어떻게 되겠지? 예배하겠지 예배하다가 또 소리를 내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다 같이 쳐다보겠지? 그럴 수 있죠 모르는데 소리가 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낯선 곳에 와서 100명 정도 되는 아이가 일제의 나이를 쳐다보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또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이 아이를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저희 반 중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키 크고 좀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모여 있었어요 여자 반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을 미리 소집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이 하나 있다 애들이 비장한 눈빛으로 끄덕끄덕끄덕 그래요 뭐냐면 다음 주에 가명해요 지연이라는 아이가 오는데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이 있어 갑자기 소리를 낼 건데 너희들이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비밀 미션을 받은 것처럼 비장해지더라고요 네, 목사님 박기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저기 뒤에서 아이가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그 친구인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눈치를 보면서 오니까 누가 봐도 그 친구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가운데 뒤쪽 자리에 앉아서 의교소침하게 예배하는데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언니들이 잘 챙겨줄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찬양할 때도 이렇게 삐쭉삐쭉 거리고 또 혹시 내가 또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죠 다행히 찬양이 끝날 때까지 아이가 잘 가만히 있었었는데 하필 대표기도 끝나고 성경봉독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헉!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또 아이들 남자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순진한 4학년 남자들 뭐야? 뭐야? 이러면서 서로 막 쳐다보니까요 애가 또 이렇게 얼굴이 새팔게 지면서 의자 앉았는데 의자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숨더라고요 그때 놀라운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자마자 옆에 앉아 있었던 그 키가 제일 컸던 언니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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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주고요 그 반대편 옆에 있던 친구들은 아이를 쳐다봤었던 순진한 5학년 6학년 그 남자애들에게 야 뭘 봐 죽는다 앞에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제가 잘 돌봐달라고 했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들 감싸주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아이에게 정말로 큰 사건이었나 봐요 왜냐면 어디 가서도 내가 소리 질렀을 때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소리 지르면 다 쟤 뭐야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었었는데 교회란 데를 처음 와봤는데 처음 간 공간에서 나를 괜찮다고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네 연약함을 보호해주는 공간이라는 걸 체험하니까 아이가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조금씩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다니 한 3주쯤 지나면 저기 뒤에서 찬양팀처럼 율동하면서 혼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그 아이에게만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선생님들이 완전히 은혜의 바다였었어요 우리 아이 중에 가장 작은 6학년짜리 여자애들이 작은 아이를 품었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이가 가을쯤에 왔는데 겨울 때쯤 제가 겨울에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그때는요 이 아이가 소리를 질러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큰 흠이 아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연약함을 품기 시작하니깐 한결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실제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게 정상일까요? 모두가 나이스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품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친절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매너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양이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무례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인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인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되겠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약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7년 전에 소년부 교육자로 처음 분당 우리에게 왔었을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기다려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납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납해주시니 참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공동체가 그런 거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 원래 많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 있어 한 번 더 큰 소리를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약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따스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는 두 번째 원리 또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요 작은 환대가 더 큰 환대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대접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공동체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운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들을 나누어 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럴수록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공동체 중에 마음씨 좋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초대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엔 한두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 잠깐 좀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20대 때 외국에서 유학을 할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캐나다에서 시골 중에 시골 중에 시골에 있는 작은 대학교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골에 있어서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는 그런 학교였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시골에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는 학교들하고의 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작은 학교임에도 한국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마침 그 학교에 저랑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 생활을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한 두 명 정도 그 학교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늘 했던 게 뭘까요? 선교단체 하는 게 늘 뭐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모임 만들어서 행사하고 부활절 행사하고 신입생 오면 만나서 챙기고 그런 거 4년 동안 하다가 유학을 한 거거든요 그거 하다 가니까 왠지 이런 생활들을 여기서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선교단체 출신 3명이 모여서 약 한 20명 되는 한인들 여기서 다 뿔풀이 흩어져서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지내는데 좋은 공동체를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한인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해봤더니 이런 모임을 기다렸는지 한 20명 중에 거의 11명, 20명이 항상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공부하러 갔는데 모임이 잘 되다 보니까 공부는 조금 내려놓고 이 모임에 전적으로 좀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은 없는데 저와 그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 3시간 정도의 청년부 모임처럼 그렇게 모임을 이끌어냈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성교사님 초빙이에서 강의 듣고 추수감사절이면 우리 추수감사 행사하고 성탄절이면 성탄 행사하고 생일이면 찾아가서 제가 거기서 미역국 만드는 법을 거기서 처음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생일이면 미역국도 한 그릇씩 대접을 해줬고요 밤에는 제 방으로 불러서 한국 라면 얼마나 그리워요 라면 끓여주고 또 한국 애들끼리 꼭 싸워요 싸우면 수명끼리 인원도 적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해시키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제 작은 섬김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제가 2년차 됐던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방학에 3주 동안 방학이 있는데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야 되나 이번 교회에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뉴욕으로 편입을 간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방학 동안에 뉴욕으로 놀러 오라고 그래서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먹여줄 테니까 비행기 표만 끊고 오라고 하는 거죠 일생의 기회잖아요 너무 잘 됐다 해서 뉴욕을 여행을 가기로 했었죠 비행기 표를 검색해보니까 400불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용카드가 없어서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서랍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돈을 갚으려고 서랍을 열어봤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이 돈을 훔쳐간 거죠 신학교에서 돈을 아무도 안 훔쳐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죄인들이 있더라고요 없어졌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때 제 전 재산이 1000불이 있었거든요 이제 600불이 남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공짜로 먹고 잘 수 있으니까 어쨌든 찍고 오더라도 일단 가보자 해서 나머지 600불을 은행에서 또 찾았습니다 이번엔 커튼을 다 치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책사에다가 착 넣고 보관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에게 돈을 주려고 책을 열어봤는데 돈이 또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제가 1000불을 누가 제 돈을 누가 훔쳐간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되고 이제 겨울방 3주 동안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되나 정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한승우가 바보같이 3일 만에 1000불을 누가 훔쳐갔대 이 소문이 한인 20명 사이에 쫙 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기숙사가 당시 1층에 있었는데 창밖에 바로 잔디밭이었어요 밤 9시쯤에 그때도 망연자실하게 책상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누가 창문으로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한 한국 학생이에요 아 나 승우야 나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가 잃어버린 게 1000불이었는데 그 안에 10불이 있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을 그래 고마워 이 돈으로 내가 뉴욕 잘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메일박스에 이름 모르는 무기명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까 또 10불이 들어있고 어떤 형이 제 방으로 찾아와요 승우야 라면 좀 끓여주렴 아 네 형 라면은 있습니다 하고 라면 끓여드리니까 라면 값이 하고 50불을 주고 가고 저랑 같이 선교단체 했던 3명의 친구들이 100불을 모아서 주고 저랑 형님 동생 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맨날 밤마다 라면 먹던 5명의 남자친구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형님 힘내세요 하고 봉투에 100불을 모아주고 그렇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은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승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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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스튜던트 센터를 가봐야 돼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저기 널 위한 바자회가 열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숨으로 도와주세요 해서 이렇게 바자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나를 위해서 바자회가 열린다 어떻게 제가 무슨 낯으로 거기를 가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갔는데 그 바자회 장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한 달 전에 나이키 그 신발 샀다고 자랑했는데 그게 거기 올라와 있고 어떤 친구는 맨날 트리닝 아디다스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올라와 있고 제이제 뭐 입고 다니지 싶을 정도로 그냥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올려놓은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또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거기 케네리아 현지 사람들도 아 그래 우리 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 그림 그린 거 만들어서 팔고 식당 주인 아저씨도 식당에 있는 물건들 팔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아 모아 모아서 제가 후원 받은 돈이 700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뉴욕을 가서 저 이모가 뉴욕에 산 20년 전부터 살고 계시거든요 이모님을 만나는데 아유 그래 승우야 20년 만에 만나는데 이모가 용돈 좀 줄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300불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에게 이게 굉장히 큰 간증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채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정말 작은 환대였었잖아요 그냥 라면 끓여준 거잖아요 신입생 오면 도와줄 것도 없으면서 말만 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냥 작은 환대였는데 그 작은 환대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환대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 환대를 결국 누가 받게 되었나요? 제가 받게 된 거죠 작은 환대가 돌고 돌고 돌아서 저에게 가장 큰 환대로 돌아오는 신비를 제가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환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고 나누는 것도 좋고 카드를 쓰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는 작은 환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작은 환대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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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우리 공동체에 온기를 더하고 나에게 더 큰 환대로 돌아온다는 그 신비를 이 안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가 됐었을까요? 한두 명의 헌신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누군가는 작은 환대를 베풀고 그 환대가 또 다른 환대를 낳고 그 환대가 또 다른 환대를 낳아서 결국에는 모두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도 환대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광고 때마다 이번 성태는 이웃들을 초대하자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라면 어색해서 쉽지 않았잖아요 이번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순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리더십의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환대를 베풀어보는 이번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말고 꾸준히 환대를 베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대가 또 다른 환대를 만들고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안에 환대가 가득한 사랑을 우리가 결국은 다시 돌려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럴 수 있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환대를 꾸준히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품고 환대를 베품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한 공동체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